한빈이는 우리 하나교회로 새로운 새신자친구인데 어제 성교 전사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어제 성교 전사님하고 신방을 가서 한빈이 집에 가서 신방을 가서 만났는데 하나렘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렘 출신 맞아요? 그래서 이정수랑 김두원이랑 임태성이랑 다 같은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시우도 동기예요? 시우는 형한 줄 알았어요 멋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렘도 이렇게 다니고 했었대요 그래서 성교 전사님하고 한빈이 집에 갔는데 한빈이 집에 저녁에 가서 이제 내일 우리 소년부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또 소년부 메시지도 미리 이렇게 주고 왔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새친구가 잘 부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이유를 가진 랩런트입니다 성경 말씀 준비해서 피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좋은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 한빈이 앞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더라고요 어제 자 그래서 함께 자 우월함 성경 뭐라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군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바른 이유를 가진 랩런트 자 오늘 메시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에 지연이하고 서영이를 데리고 오는 농공 농공 우리 부서에 세 가족을 많이 보내주는 농공 청년들을 만났어요 밤에 만나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야 현장에서 지금 랩런트들을 보내주잖아 우리 부서에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잘 키워주고 있어요 케어해주고 있어요 우리 강민수 선생님도 가셔서 다락방도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던데 그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목적과 이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냐 많은 불신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성공하는 거야 성공하는 거 그래서 뭐 금수저 되는 거 그래서 뭐 명품도 많이 사고 좋은 집에도 살고 내 자식이 잘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다니고 나이 든 어른들은 봐봐 여행도 좀 다니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 목적이야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이유가 뭐야 그리스도인 거야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늘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내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내가 아픈 거 치유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는 순간 복음이 사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에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훈련 받고 열심히 하는데 내 목적이 다른 것에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이 아니야 창세의 3장이에요 그게 내가 막 바울의 배설물로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의 교회에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의 교회에 오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배하는 목적이 그거다 그럼 그거는 완전히 내 영이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유를 가지고 해야 돼 우리의 이유가 뭐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잖아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늘 어렵고 힘들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목적이 내 자녀? 나? 전도 성경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 후대를 위해서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꾸 좋은 메시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찾아다니고 저는 이런 농공의 그런 청년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와 은혜를 받아 또 그 뭐야 우리 부서에 있다가 경찰이 되는 선생님이 있어요 박혜수 선생님 기억나요? 니네 기억 안 날 거야? 니네 때 없었으니까 박혜수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경찰이 됐는데 와 멋있다 어쨌든 본인이 공부한 목적이 처음에는 경찰이 되기 위한 거였는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니까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면 나를 자랑했었을 텐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경찰이 된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셨다 그리스도만 드러내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많은 랩노트들이 안 된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메시지 어디서 들어야 되냐 무슨 훈련을 더 받아야 되냐 어떻게 방법 자꾸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내 목적과 이유를 바꾸세요 뭘로? 그리스도로 본의 아니게 내 안에 있는 그 창세의 3장 불신자들 창세의 3장 볼 거 없어 내가 그렇잖아 바울은 그래서 왜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나 내가 저거 때문에 내가 공부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잘 산 것 때문에 내가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돈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칭찬받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만 몰랐거든 그래서 그게 배설물이다 왜? 내가 예수 못 믿게 그것들이 내 눈앞을 가렸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복음을 모르게 돼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목적과 내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진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끝내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내 목적이 자꾸 내가 이거 가지고 뭘 이렇게 해갖고 이런 내 목적이 다른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위로 받고 칭찬 없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랩런트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헌신하고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지 내가 교사로서 이렇게 잘하면 우리 후대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우리 랩런트들 내가 피아노 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저 누사님이 좋아해 주겠지 목적이 그렇게 되면은 누가 기뻐해? 사단이 기뻐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싹 그렇게 정신없이 모든 걸 몰아주고 뭘? 복음만 싹 가져가는 거예요 빛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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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머리에 꽃 달고 왔네 머리에 꽃 달고 왔는데 예배 와서 머리에 꽃 달고 저 예뻐요 이게 아니라 꽃 달고 와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너의 인생의 이유가 결론이 나야 돼요 아니면 중등부 가가지고 와 씨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겠다 카면서 예수가 누굽니까 고등부 가가지고 아 내가 앞으로 이제 그 대학을 가야 되는데 무슨 대학을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이유를 뭐 찾아야 되는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카면서 학원도 가야 되고 카면서 막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쓰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또 되어질 때도 있어 되어져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으니까 그 결과가 뭐야 허무한 거야 또 다시 돌아와요 메시지 찾으러 또 나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거를 뭔가 채워줄 수 있는 메시지를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 가겠다 여기 모인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빌리포서 3장 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선생님들도 이번 주에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세요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인데 바울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긴다 왜 내 인생의 이유가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유인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왜 내 신앙생활에 자꾸 업다운이 있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 같으면 좋고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안 좋고 내가 좀 행복하면 즐겁고 그 행복의 이유도 뭐냐 우리 신앙생활하는 랩런트들이 친구 관계가 좋고 학업이 잘 되고 알바해서 보너스 타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 하나님이 다 이래 인도하시나 보다 아니야 이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리스도를 다 끝났잖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예배의 이유와 내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목적을 찾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자꾸 내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무당한테 가세요 무당에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능인 박수홍이 뉴스 보니까 박수홍이 지금 막 박수홍 예능이 있는데 그 TV 프로그램에서 박수홍이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 엄마는 당신을 밟고 일어날 사주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진짜로 1년이 지난 지금 박수홍이 지금 부모님과 재산 싸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무당 그게 완전 난리 난 거야 누가 전화를 해본 거야 거기에 혹시 제가 그 전 보고 싶은데 언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 6월까지 꽉 차 있습니다 예약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서 물어보고 답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교회가 무슨 무당이에요 조선사님한테 물어보면 답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니네 앞으로 의사가 될 거다 하면서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와 그럼 저기 뭐야 누가 그렇게 묻더라고 저기 뭐 저 권사님은 늘 저렇게 헌신하고 돈 많이 내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조용히 혼자 살다가 저렇게 불쌍하게 돌아가셨는데 저건 뭡니까 그래 물어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스테반은 순교를 했고 초대교회에 복음 운동하는 그 중직자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 인생이 꽃길로 펼쳐져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육신적인 축복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선교 운동이 시작됐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유가 그리스도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거든 근데 누가 몰라 내가 모르는 거야 왜? 내 목적이 자꾸 성공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신앙의 목적이 시상생활의 목적이 자꾸 성공해 있으니까 자꾸 잘 돼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자꾸 보여줘야 돼 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응답받아가지고 자꾸 돈 많이 내는 게 세계선거인 줄 아는 거야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유를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의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아 다 끝났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막 그래 살아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의 이유가 그리스도인 사람은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내가 외롭다 절대 사람의 말이 사람의 용기가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아야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그래서 아 옆에서 누가 봤을 때 와 우리 백원산을 봤는데 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막 성격도 세고 맨날 빛나 때리고 막 이랬는데 빛나 안 때려요 예를 듣는 거야 근데 보니까 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 딱 랩런트가 보면 끝나요 그걸 봐야지 내가 아무리 막 잘하고 잘랐어도 최단존사님 와 진짜 지 맘대로 하더라 이러면 끝나는 거야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 누구 쓰시냐 아 저 사람 진짜 말씀 중심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가려고 애쓰는구나 이거 보이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랩런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냐 늘 우리가 듣는 창세의 3장 6장 11일 이건 진짜 시대적인 메시지다 이건 늘 내 마음속에 기억해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목적이 성공을 위한 거면 창세의 3장 나를 위한 거야 내가 전도선교에서 헌금하는 것도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경제적 응답 축복을 주실까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창세의 3장이에요 내 목적과 이유가 무조 오직 그리스도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이유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참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까 처음부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벗겨 죽으셔서 내 죄를 다 끝내요 이 얘기만 들어도 불신자들 그리스 로마시나 이래 생각한다 복음은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야 믿어진 자들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 그죠 근데 졸라 못 믿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가론 유다 가론 유다 유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나 항상 이걸 생각해 13장 2절에 보고 누가 복음 2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론 유다 그렇게 복음을 많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게 너는 가론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딱 읽으시고 너는 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왜? 늘 이 중심이 생각이 가론 유다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기적 베풀면 옆에서 뭐 이렇게 좀 하고 내가 좀 이런걸 가지고 좀 잘 해보고 늘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사단이 좋아하는 그거 창세의 3장 6장 11장 결국은 예수님 파는 일에 쓰임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거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 파는 일에 나는 쓰임받고 싶지 않다 저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완전히 그리스도 아니고 나를 위한 내 내 거를 위한 두 번째 우리 바리세인들 우리 바리세인들 그냥 평상시에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리세인들이 존사인 만나면 완전 기절할 거야 뭐야 이 전도사는 이런 전도사가 다 있어요 기절할 거야 우리 바리세인들 얼마나 율법에 강하고 얼마나 규칙이 엄한지 몰라요 우리 바리세인들 잘해요 존사인 엄마도 카톡 오는 거 보면 거의 경찰이야 그냥 경찰이야 너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존사님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지 전도사님들 천방지축에 거의 짱구 같은 이런 캐릭터인데 전도사님한테 법에 대해서 맨날 보내요 교통경찰이야 거의 뭐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정지선 이렇게 지켜라 하고 난 뒤에 한 시간 뒤에 연락 와 정정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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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초록불이 이렇게 바뀔 때까지는 절대 지나가면 안 되고 특히 빨간 라인이 쳐져 거의 경찰이야 나는 뭐 그 밑에 구속된 사람이고 뭐야 전도사는 이래야 되고 전도사가 옷이 이러면 안 되고 뭐가 이렇게 해야 되고 니 치마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터야 되고 막 굉장히 막 그래 근데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못 믿어 늘 교회에 와서도 하 그 민정 전도사님 옷은 이렇던데 니 옷은 이래가지고 늘 그것만 보고 돌아가 파리세인들이 그래요 싹 복음만 놓치고 다른 것들 싹 보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굉장히 율법과 행위를 강조해요 야 예수 믿는 너희가 이래야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복음만 싹 몰라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어 안타깝죠 지금 교회에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 밖에도 교회도 막 내랑 막 목사님 안 맞으면 막 목사 막 쫓겨내프고 막 이유가 그리스도면 사무엘은 보세요 그렇게 이상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도 언약교 옆에 누웠잖아 우리 랩런트들이 한빈이가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정수 오케이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전사님이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이래 그래도 네가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고 이 소년부를 살려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직자야 앞으로 그런 랩런트들이 중직자로 서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살리지 맨날 막 목적 가지고 나 치유받아야 돼요 카면서 나 교회 와가지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면 잘해요 카면서 요 붙었다가 평생 안 돼요 이미 우린 다 끝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놓치고 세 번째 또 나옵니다 우리 대단하신 우리 유대인들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대단해요 이 유대인들 사회에 우리가 끼지도 못해 빛난 유대인 사회에 가면 나가라 캐 그러니까 넌 여기 있어 알았어 유대인들은 그만큼 대단해요 두원아 네가 아무리 축구를 잘했고 축구선수가 돼서 유명해져도 유대인들이 너랑 놀아주지 않아 왜 엄청나게 왜 엄청나게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있어 유대인들 뭐냐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예수님 오셨는데 저 그 옆에 왔는데도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여요 이 사람 죽여달라 카면서 지가 예수라 카나 카면서 왜 우리는 왜 예수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줘 멋진 말 타고 와가지고 왕자님 와가지고 유대인들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뭐 예수님 막 마구까네스타라고 내 원하는 게 아닌 거야 끝까지 복원을 거부했어요 그리스도만 거부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목적이 뭐냐 우리 민족이 우리가 내 가정이 잘되기 위해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복원 못 믿어요 복원 운동 못해요 왜 하나님 안 쓰셔요 왜 내 목적이 다른데 있기 때문에 관심 없어 진짜 사실 사실은 진짜 여기에 관심 없어 존사님 별명이 뭐냐 존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도 별명이 도라이였어요 도라이 난 도라이야 진짜 내가 생각해도 존사님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신학교를 다녔어요 도라이야 내가 생각해도 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는 진짜 도라이야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상 좀 사셨지 싶을 정도로 난 도라이야 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해 한 번씩 내 자신이 너무 웃겨서 나 확 웃어요 어떻게 난 이렇게 재밌고 웃길까 전 진짜 재밌고 웃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 내가 내가 도라인 내가 도라인 거랑 상관없어 내가 도라인데 내 이유가 그리스도면 하나님은 이런 도라이를 세계보금화 할 수 있는 데에 도라이저으로 쓰시는 거야 난 내 모습 이대로 쓰임 받는 거야 근데 내 목적이 다른 데 있다 이 다른 걸로만 다른 데로 한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엘리트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는 안 쓰신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실력을 갖춰서 미국에 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런 현장과 삼단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실력이 없어서 못 살렸던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보금은 너무 못해요 왜? 실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거 잘 준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랩런트들 일단 기본 베이스 이유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낸다 그런 사람 안 붙인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두 번째 우리가 바른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바른 이유를 가져야 되냐 초대교회 봐봐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호자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결론이야 바른 이유를 가졌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결론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가 가진 바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오직 성령 이거 초대교회의 목적이 만약에 로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성공하는 거였다면 이 사람들 복음 모이면 안 돼 완전히 끝나는데 왕따당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유가 뭐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냐 오직 성령의 능력 왜 그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려운데 지금 무슨 현장을 살립니까 이미 2, 3, 7 세계보금화 메시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이래 힘든데 왜 저러 살립니까 내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면 2, 3, 7 내가 가려고 막 아 애써도 왜 자꾸 애써서 세계보금화를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방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우리 로마서 16장팀 같은 중직자 우리 선생님들 이런 중직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노트도 마찬가지 그럼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뭐 헌금 많이 하면 됩니까 그 정도 아니에요 이 로마서 16장팀은 전도자가 하는 모든 일에 다른 거에 신경 안 쓸 만큼 오로지 도왔던 거예요 오로지 왜 결국은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받고 전달하는 사람은 전도사거든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뭘 해야 돼 나알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종사님은 이 메시지 들으러 많이 다니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로마서 16장팀이야 바른 이유를 가지고 왜 목적 이유와 그리스도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와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단임 목사를 위해서 세 번째 이 바울 참 멋있어요 누가 뭐 바울은 어떤 신앙사람은 대머리였다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 대머리라도 좋아 봐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고 하잖아 왜 이전에 나는 과거에 나는 잘못된 나를 위해 살았던 나는 죽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유가 완전히 그리스도인 거야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막 교회를 위하는데 막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 사람들이랑 싸워 그러면서 교회를 위한 거야 진짜 내가 교회를 위한다 내가 진짜 이유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바람아 금요철에 오라 했는데 안 오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우리 바울과 같은 전도자 뭐라 했어 바울이 열심히 살았던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러잖아 나는 그리스도께 잡힘 받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나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위해 지난주에 누가 어떤 권사님이 통화하는데 학부모님인데 통화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 나한테 전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면서 전사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뒤에서 커피나 타라 이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학부모가 뒤에서 커피나 타고 뒤에서 그냥 시다발이나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맞다 맞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 기도하라는 거거든 진짜 기도하시라 진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는 앞에 막 나서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돼요 뒤에서 우리가 조용히 커피만 타고 청소만 하더라도 청소만 하더라도 우리가 막 너무 열심히 막 그렇게 서열 치고 애쓰지 않아도 진짜 그리스도로 끝난 담난자는 다른 거야 달라요 우리 랩너트들 내가 나중에 막 교회에서 막 아 내가 막 이정수 장문대요 내 엄성준 장문대요 이래 막 합시다 이렇게 안 해도 뒤에서 우리 은호 장모님처럼 조용히 아유 전사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 장모님은 이래서 보면 있어요 어디에 그런데도 우리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뭐 위에서 부르신 상금을 향해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위에서 부르신 상금을 향해 내가 진짜 올바른 이유와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쓰시겠나 안 쓰시겠나 세연아 쓰신다 맨날 막 잔대가리 올려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 하는 하우 그래서 사람도 싫어해요 사람도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바르게 어떻게 바르게 시작하냐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과거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내가 과거에 뭐 잘못했고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미 발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 어딨어 존사님도 엄마한테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경찰이었다니까 경찰과 자유로운 영혼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어요 하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머리가 조금만 풀려도 막 머리 잡고 어디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머리 쫙 해가지고 머리 다시 묶는 거야 울면서 머리 묶었다 맨날 근데 과거는 발판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저렇게 그리스도로 진짜 다 끝났다 모든 것이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 키우는데 발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오늘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치유하냐 내 삶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이 모든 일과 장소와 사람을 예배해 두셨다라는 이걸 우리가 보면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막 현장에 나갔는데 나는 친구들이 날 싫어하고 학원 가서 학원 수업 겁나 어렵고 힘들고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와 그리스로라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걸 보게 되면 끝이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취된다 이러면 끝이잖아 신앙생활 왜 어려운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거든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맨날 안된다 안된다 맨날 기도하라 갑니다 안하잖아 진짜 기도해보세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미래치유 뭐냐 바울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두려움하지 말라 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로마도 봐야 한다 하나님이 이런 미래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과거가 그리스도로 다 끝나야 돼 끝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봐봐 오늘 내가 말씀 속에 없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쉽게 여깁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심 없다 내 뭐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게 내 미래야 근데 자녀도 내 미래 그대로 살아가게 돼 그 속에서 잘 살아야 돼요 오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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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복음 앞에 하나님께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올인하고 도전한다 그 사람 미래가 어떨까 로마 가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의 현장에 가는 거야 사람 살리러 가는 거야 그런 랩런트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그런 중직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꾸 뭐가 이렇게 해서 힘들고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제일 힘듭니다 주변에 일단 이상한 여자들이 많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 진짜 바른 이유를 가지면 행복해 이 하나교회 직장이 왜 행복한 줄 알아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새벽이고 밤이고 뭘 해도 여기서 뭐 이래 하자 하면 할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이 이유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심장이 뛰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가슴이 뛰고 이래야 돼요 너무 행복하고 그런 바보가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진짜 우리 선생님들 세 가지를 바꾸세요 첫 번째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뇌에 딱 입력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있잖아 진짜 딱 진짜 진짜 있잖아 사단이 있잖아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진짜 막 싹 싹 은혜만 뺏어가거든 싹 그리스도만 가져가거든 아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힘들게 왔어 힘들게 막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막 랩런트가 눈 싹 이러고 가고 우리 랩런트들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힘들게 와서 워싱하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이 뭐라 해가지고 아시 안 해 배우기 시작 이런 생각과 마음이 내 뇌에 딱 입력돼요 내 뇌에 아이고 저 인사도 안 하고 내한테 딱 저래 행동해가지고 딱 내 생각과 마음이 뇌에 딱 입력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럼 내가 오늘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없고 날마다 막 사람 얘기 세상 사는 얘기 남자 여자 얘기 막 이런 거 하고 다녀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말 안 해도 뻔하다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어야지 세 번째 진짜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묵상할 수 있다 이거는 뭘로 연결되냐 보좌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보좌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 만나서 하든지 누워서 TV를 보든지 휴대폰 보든지 좋은 사람이 엄마는 맨날 임영웅 보고 맨날 임영웅 봐 임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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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가 좋은 사람이 집에 놀러가는데 밖에 있었거든 엄마 가면서 불렀는데 갑자기 나오더니 와악 감지어 놓은 거야 왜 그러는데 가니까 귀신인 줄 알았대 여자 귀신인 줄 알았대 맨날 임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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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으니까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부모와 딸 귀신인 줄 알고 나이가 들수록 보금이 없으면 그래야 돼요 맨날 임영웅 임영웅 콘서트 가고 주일날 임영웅 온 집에 다 전신에 다 임영웅이야 혼자 살아서 너무 좋대 임영웅 다 놓치고 있고 임영웅 TV 틀어놓고 TV로 임영웅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임영웅 틀어놓고 영웅이가 김치 냉장고가 이렇다더라 그런 것도 다 알아 딸 김치 못 먹고 사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래요 얘기를 왜 했냐 우리 선생님들 보금에 확실한 답 내리고 이 시스템 없으면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하시냐 눈을 감으세요 어디서든지 내가 지금 막 졸라 막 힘들고 갑자기 열받는다 우리 염만들 눈 감아 말하지 말고 눈 감아 눈 감고 진짜 하나님 잠시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리돼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이게 각인되기 때문에 인생을 자호하는 거예요 말 막 틱틱 쉽게 막 좋은 사람도 늘 집에 가서 회개하는데 말 틱틱 막 네가 그랬다 아이가 네가 이렇게 해서 했다 아이가 내 안에 창세의 삼장이 각인되는 거야 하람아 오케이 그리스로 결론 내야 돼 아니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아이가 내 안에 잘못된 것이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김세훈 예배를 진짜 잘 드리네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 우리가 영적인 시스템이 돼야지 학업의 시스템이 되고 문화를 살리는 문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존사님 무용을 할 때 무용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이 지금 이제 가을부터 겨울 시즌을 굉장히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요 하루 종일 그것만 쳐 3분 30초 그거를 막 하루에 몇백 번씩 해 그거를 몇 달 동안 해 그래야지 내 안에 딱 입력이 되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봄 시즌부터 대회를 나가는 거야 대회를 나가는 거야 그러면 영적인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 무용 같은 것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서 나가는데 영적인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서 시우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내가 갇혀져 있어야지 네가 직장생활을 딱 가도 그 속에서 요셉처럼 아시 나는 제일 막내 노예로 들어왔는데 요셉처럼 응답받아 나가는 거야 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은서야 그냥 말단 회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네가 착착착착착착착착 세상을 살리러 가는 거야 영적 시스템 전혀 없다 회사 가가지고 정신없이 가가지고 거기서 막 하나님 막 하면서 의외대놓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두고 기도하고 사람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그때 가서 지금 영적인 시스템 갖추면 학업의 시스템 문화 시스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게 진짜 학업이에요 현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고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야 미디어 센터 불러가지고 카카오톡이 하루만 안 돼도 답답한데 지어 남았지 카카오톡이 하루만 안 돼도 답답한데 일을 못해 진짜 답답한데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됐다 영적인 자살이다 그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심할 것 같아 어제 계속 고민했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관심 없다 내가 영적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갈라데사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내가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나에게 어려움과 힘든과 아픔이 있다 내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는 내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속에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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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